장대영 너무 기다리고요. 제가 배정지원. 안녕하세요. 키웨이 웨어져 장지영입니다. 제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오고 싶었던 팀이었는데 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저를 뽑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보여드린 모습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생각 안하고 있었는데 팀에서 좋게 봐주셔서 좋은 금액 받은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일단 부모님께 드리고 해서 조금씩 영뚱 받아오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뚱 야구장에서 선수 뵙느라고 계측을 했던 기억이 가장 기억에 남아서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팀에 오게 되어서 정말 좋네요. 팀워크가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원래 1군 무대를 밟고 해서 같은 팀에서도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형이 연락해 주셨는데 축하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고 프로랑 고등학교랑 차이점으로 고등학교는 항상 토너먼트에서 시도했었고 프로는 이제 144 경기를 주켜야 되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연락처 받고 하다가 밥 한 번 사주셔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이 했습니다. 김하성 분수 야구의 열정 그런 점에 잘 보셨습니다. 조상호 선배님 항상 마무리 올라오시는데 어떤 상황에도 우측한 공을 던지시니까 그런 공을 배우고 싶습니다. 빠른 공 빠른 공과 부드러운 품을 가지고 있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구속에 대한 목표는 크게 안 잡고 있고 컨트롤적인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싶은 프로예요. 일단 1군 엔트리에 등록되는 게 목표고 제가 팀에서 가장 어리고 하기 때문에 가장 패기 있고 신인답게 열정적인 모습 많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겨울에 준비를 잘해서 꼭 내년에 1군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